아유, 무대에서 개밥 쉬는 내가 그냥. 대단하다고, 황태야. 형, 냄새가 너무 나네. 자, 인사해 주세요. 아이고, 여러분들은? 아니, 저희는요. 팀 이름이 뭐예요? 저희 다이나믹 듀오입니다. 다래끼 듀오요? 눈깔이가 좀 많이 안 부었는데. 눈깔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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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괜찮은데? 아, 이름은 어떻게 돼요? 저는 개코고. 저는 최자예요. 티문과 품바요? 이쪽이 티문이고 품바라는 거예요? 아니, 그게 아니고. 잘 안 들리네? 개코. 그리고 최자. 보채과 보르노요? 뭐라는 거죠? 아니, 아니고. 개코와? 최자. 노사연과 이무송이요? 제가 이무송이요? 뭐라는 거죠? 내가 노사연이야? 전혀 안 들리는데? 전혀 모르겠는데. 다시 말이에요, 뭐라는 거예요? 개코. 허재. 최자. 강동희. 허재와 강동희라는 얘기예요? 생각보다 기가 많이 줄었네. 모르겠어. 아니, 대한민국 최고의 랩대형님들 아니야. 아, 그래. 래퍼야? 래퍼셔. 근데 래퍼가 뭐. 아, 참. 랩은 좀 힘들어서 단가가 좀 센데. 그러니까 말이야. 워낙에 다 맞출 수 있다고 들어서 장르 구애받지 않고. 죽은 노래도 다 살려낸다고. 대가리가 누구지? 대가리? 당신 대가리요? 대가리가 접니다. 아, 리더예요? 대가리요? 당신이 잔발이고. 몽토. 몽토. 잔발입니다, 내가. 아, 반갑습니다. 아유, 저. 대네믹도 잔발이 쳐다보는데. 사이크로스 잔발이야. 근데 손에 땀이 좀 많은 거 보니까 잔잔발인데. 긴장을 잔뜩 했는데. 자기들끼리 뭐 나눴네. 그래, 그래, 그래. 이분들 뭐 코러스 넣어달라고 해서 간 거예요? 그렇죠, 그렇죠. 코러스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래요? 곡이 있어요, 당신들? 곡이 저의 노래. 아니, 곡이 많은데. 아, 많다고요? 너무 많은데. 프레이머리 걸. 퓨처링한 노래인데. 진짜로 유명해서. 제목이 뭔데요? 자니. 이야. 한번 맞춰보기 좋을 것 같아서. 자니? 문화 금시초문이야. 들어보면 알아요. 아, 거기다가 코러스 넣어달라고. 한번 제가 쓱 넣어드릴게요. 보자고. 맞베기 넣어다가. 베스트니까 잘해야 돼요. 자, 내 음악 주세요. 여보세요. 뭐 이 새끼야. 네. 나와. 대국에 여자 술 술 안 먹잖아. 여자 있어? 아니, 우리끼리 소주나 한 잔 하지. 뭐 소박 걸려. 에이, 그럼 안 가지. 블루클럽에나 가. 클럽? 그래. 에이,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. 야, 그럼 두피마사지. 잠이 안 돼. 그지야? 일 끝났어. 친구들과 이전. 지평산 거리. 일 없는 토요일이니까. 시신하는 토요일. 불타는 이반. 유호. 이 얘기, 사는 얘기. 재미난 얘기. 얘기야, 가자. 방 만난 나는 이도 봐. 술 피우니 좁아 온 니끼리, род 낭들끼린 결국엔 여자의. 꼬셔만하고. 내가 같은 걸게요. 정국이 형. 마음에 들었었는데 번호 좀 불러주세요. 경찰을 왜 부르세요? 골, 기운. 뜬금없이 확인하셔서 아이스크림 보냈더라. 언급해줘서 보내줄 것 같은데.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언급하겠어? 아고 자기가 내려와. 기가 막히다, 기가 막혀. 낙낙하지 않나? 야, 좋아, 좋아.